안녕하세요. 울산 하심사 덕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념 년 2023년 닭띠를 가지신 분들 운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분들은요. 2022년 이민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면은요. 2023년 개념 년에 들어서면서도요. 그리 좋게는 보여지지 않는데 조금은 답답한 과정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시기라 보이시는데요. 신체적인 활동력은 신체된 기운을 보이고요. 정신적인 활동력은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보다는요.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된다는 것은 나만의 창의성과 개성 같은 거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용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력으로요. 체력과 활동력이 저하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력이 빚을 내게 되고요. 창의력이 활동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동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업적이라든지 무너져 내리고요. 고통을 받는 상황이 오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지고요. 나의 능력을 헤아려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침체된 개면요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아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별 탈 없이 지내던 주변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변할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에게 본인은 좋은 의도로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이 와전이 돼서 다툼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로 인한 시기구설 이런 쪽에도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에는 나에게는 신체적인 활동력 저하와 침체된 기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나 보여지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묘책을 찾는다 해도 결국에는 되돌이가 되어 돌아오게 되니까 상황들이 나에게는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시고 신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업이나 직장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외부적인 면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활동성이 침체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결과물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내면적으로 본다면 에너지와 가능성이 넘쳐나고요. 많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쏟고 치는데요. 밖으로 드러내서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개미년 닭띠 분들에게는요. 변화와 기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상으로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고요. 하시는 일에 규모를 키운다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뒤로 미루시고 뇌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준비를 해두시고요. 기존의 일들에 대해서 내실을 다지시고요. 전념하신다면 실속 며느른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에게도 기복은 있게 마련인데요. 예상치도 않았던 순간에 부속 이동이라든지 좌천. 크게는 지금 본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활동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성격 자체가 기복이 심한 분들에게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하는 일이 있어서 업무 성과가 상승하게 되고요. 승진이나 중료 보직 등으로 이동을 보이거나 책임자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개면연의 닭띠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가 길하다 봐도 되겠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도요. 재물의 흐름은 좁게 보여지지는 않지만은요. 영업이나 개발, 기획죠. 서비스, 마케팅, 예체능 쪽에서는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직업군에서는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개면연 닭띠분들은요. 이 시기간 활동력이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금전은 또한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활동성이 많아야 재물이 모아지는데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거나 이행이 되질 않으니 금전 흐름은 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이나 건물, 사업상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이나 애정운을 보게 되면은요. 싱글인 경우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여지지만요.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너무 강압증이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은요. 한동안 애정관계에 있어서는요. 파괴가 되거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개면연 애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좋은 한 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요. 내년을 기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연애의 감정을 키워 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결혼을 하였거나 커플인 경우에는요.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거나 충동적인 행동이나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겠고요.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 하나에 주의를 요하여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면에서도요.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신경개통, 자괴관, 우울증 이쪽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 또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고 포기를 하거나 그냥 죽은 듯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기는 내년을 기약을 하시고 자기의 개발을 위한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대체하는 마음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면연 띠벨로 운세를 흐러봤는데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서 좋게 나오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나쁘게 나오신 분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띠벨로서 한 해의 운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조는요. 연월일시 구성으로 봐야 되겠고요.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기륭과 성향을 판단하기 때문에 띠로서 기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띠와 연월일시의 관계를 보는 것은요.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띠로 한 해의 운을 판단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조심하시고 2023년 개면연을 맞이하시면서 나의 새로운 각오를 되새기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다시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3년 개면연은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닭띠에 대해서 2023년 흐름을 한 번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